보시는ぼ 나랑 선생님 같이 아무 lodow What's up 게이이있 What's up 게이이이에이에이ает 오늘은 도시락입니다 비유지어터죠 사실 대회 끝나고 나서 유지가 정말 잘 됐습니다 식탁도 그렇게 없고 오늘은 푸짐하게 먹고 운동을 할겁니다 게렌 겜채 세먼 굿 쇼메이커님께서 인스타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야 말았습니다 헤이 알쏠 팔로워도 했고 팬입니다 네 찍고계세요? 안올게요? 엠쥐가 문제야! 안녕하세요 허수씨 허수님 허수군 허수님 운동유튜버 마라입니다 마라입니다 탐내 다투 승급전 급전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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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전 이슬 맛있다 깜짝 놀랐잖아 네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모른다? 새집이구나 닭띠야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구나 새집이 새집이네 라임 지렸지? 아 깜짝 놀랐네 들어가 빨리 가 아 돌면서 이 새끼 잠깐 빨리 안녕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신서에 왔습니다 진짜 내돈내만 내돈으로 내가 만든 이 헤일메리 그거 좀 포장하려고 왔는데 상승 초등학교 교사분이신가? 네 이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 소중한 구독자분과 또 고객이기 때문에 진짜 박스부터 진짜 엄청 신경 썼거든요 내가 이거 밀어붙인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영진들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두 명 설득시켰습니다 택도 이렇게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놨봤어요 괜찮죠? 자 이 주문시켜주신 고객분에게 잘 접어가지고 이 마랑이 직접 포장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You lucky 너? 똥이를 곱게 접어서 눈방구에 예쁘게 색칠하고 마지막 택을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Hail Mary 진짜 이런 거 잘하거든요 어렸어 선 살아있잖아 한 바퀴 더 감을게 죄송해요 이거 어떡해 이거 봐 안 봤는데 그 형은 어떻게 한 바퀴 더 감아야 되나? 그냥 받아라 그냥 받아라 그냥 받아라 오케이 오케이 퍽 퍽 퍽 퍽 퍽 퍽 이렇게 제가 좀 남았거든요 오늘 모자랑 옷이랑 여러가지 퍽 다 하나씩 포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하링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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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버스 셀리 잘 그래도 해낼 헤어쒀 Duke 진영 저에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일라오이의 장인 일라오이신 일신 그리고 탐레 다이아 승급전 2승 3 패더라는 이 말라오이의 영상을 보시고 언제 한번 LCK에서 일라오이 미래일라오이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원을 장악하는 우리 슈웅메이커님께서 답장을 하신 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의 중원인 우리 손흥민님의 광고가 나온 시네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look at your face wow yeah yeah you see this yeah you see this you come down you come down baby let's go let's go you see this 이제 6살이 되니까 유튜브를 스스로 찾는대요 어느날에 그 아들이 감사합니다 스팸하고 너도 펜 지금 이러고 다닌대요 너도 펜 멍멍 펜 지나고 맞추지 않는 이름이 지환이래요 지환 어린이한테 이제 어린이집 갔다와서 마랑티비를 보되 30분만 봐라 우리 지환이 올해 6살 네 오늘도 dm이었는데 지금 6살 팬 이 손지환 이 친구가 이제 8살 초딩이 되었대요 옛날에 제 유튜브 본다고 어린이집 안간다고 테스트한 아이라는데 어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본인 얘기 나온 방송을 통으로 멋있다 너 지금 보고 있니 형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니 you are a high man you are a high boy 진정한 하이맨의 뒷모습을 보고 계시죠 하이맨의 얼굴도 보이고 있구요 지환이의 브이로그 입니다 바로바로 스팸 배아 beep 보시면羅프 남이 붙여있는 분 나랑 오빠님 같이 안먹어야 너도 배운 하 workload 으았하하하 때리지마 우리 지환이 좋은 영향을 주는ут erkias Abraham 예 어 좋은고무 영상은 많습니다 예 다른 걸로 유도를 해서 요лер 이렇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형철을 몸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몸짱돼서 인스타 보내라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야생동물 싸우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뱀 얘기 있어요? 뱀 얘기 해야 돼 여러분처럼 서울 촌놈들은 이 뱀에 대한 무서움을 전혀 모르지 하지만 대 대 황 도시 황금도시 서산 베이비 웨스터마우턴 서산 이건 장난 아니죠 초등학교 때 뱀을 하루에 수십 번 봤어요 진짜로 아아악 준거 있어 아아악 뱀이라고 생각해봐 끝났어 끝났어 굉장히 빨라요 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쓰러움 좀 가르쳐요 쓰러움 좀 가르쳐요 이게 왜 빠르냐면 이건 백잽이라고 그래요 백 캐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알아요? 잽을 빠르게 하는 법 미는 게 아니야 이건 잽이 아니야 이게 잽이야 봤어? 못 봤지 잘 봐 옆으로 봐 옆으로 봐 좀 느리게 봐 0.55로 봐 잽은 나가는 걸 몰라 나가는 걸 그냥 그냥 나갔지 이거 신경쓰지마 이거 뒤로 빼는 게 잽이야 잽은 나가는 게 아니야 빼는 거야 잽 이건 잽 잽 백 잽 나가는 거 모르게 바로 뒤로 빼라고 단길한 얘기야 단길한 얘기 단길한 얘기 단길한 얘기 단길한 얘기 야 뱀이 와 서 뱀이 와서 서잖아 공격태세 준비 후 수 읽어 수 읽어 침착해 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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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고 내가 들어올 때 90도를 무조건 꺾어야 돼요 지금 와 와 여기 온다 비컴 비컴 읽어 수 읽어 수 읽어 수 읽어 오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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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은 90도로 갈 수가 없어요 뇌는 오로지 직진이야 90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90도로 꺾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90도로 다시 다이들한테 올라오면 삥 돌아와야 돼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90도 이래서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빠른 사람이면 90도를 2번 3번 해가지고 그 뒤로 가는 거야 봐봐 내 앞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큰 거 있다 What's up babe? 뱀은 뱀은 아나콘다 이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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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2023년에는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 제가 하고싶은거 일단 저질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내 옷이야 내 돈 내 만이야 내 돈 내 만 그냥 사 나 더이상 마케팅 안할거야 내가 말했어 경고했어 내가 말했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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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 왜 헤매리냐고 그냥 그냥 싸